퀄리우티 에프 저 뭐라 이거? 푸완트? 자 푸완트님과 매칭 왠지 청정수 스멜이 나는데? 자 시작합니다 오예수님 대 완트님 아 저게 왓더퍽 유완트 닉네임의 비밀이 그렇게 어 몰랐네 소울테이커님이 운동님인거 같은데? 운동님도 잘하거든요 운동님 맞나? 맞는거 같은데? 소울테이커 자 과연 누가 이길지 근데 운동님도 실수는 잘해요 그래서 해볼만합니다 자 과연 아 엔시안님 감사합니다 자 나는 안돼 나만 아니면 돼 아 그렇지 와 야 좋아좋아 지금 판정 좋고 콤보 좋고 자 1승 가자 1승 가자 아 미국 거주중이시고 중래판정거주 아 그럼 약간 cv님인데?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엔시안님 너무 좋아 어 이런거 한번 해봐야지 좋은거 내가 나온거 같은데? 좋은거 나왔어 좋은거 한번도 해봐 어 이거 해봤을 가능성이 없어 오늘 해보는거야 어 자 마지막까지 판정잡아야됩니다 어?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군미스 이거 치명타일 수 있는데? 자 과연 자 과연 어? 와아 하하 야 아슬아슬했는데 역시 역시 퍼펙트가 장땡입니다 그리고 일단 콤보가 거의 올콤이었기 때문에 콤보 더하기 퍼펙트 승 콤보 발 더하기 퍼펙트 발로 콤보 플러스 판정